자전거 캐리어가 필요했습니다. 겨링고리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를 검색해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더 저렴한 것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하던 중 자전거 3대를 거치할 수 있는 캐리어가 배송비까지 약 37,000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찾았습니다. 툴레에서 비슷한 형태를 약 32만원에 팔고 있는 것을 보고 망설임 전혀 없이 바로 구매했습니다. 약 2주 뒤 도착하였고 박스가 구겨질 만큼 포장을 허접했지만 물건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알리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며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길이는 약 70 켰을 때 켰을 때 이 길이 55 정도 됐네요. 55 정도 그리고 무게는 3.5키로 3.5키로 되는 것 같네요. 네 이 부분은 철입니다. 철 고무가 아니고 철이구요. 이 부분이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좀 약해요. 여기에 홀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끼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구요. 하여튼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. 이 부분은 용접은 잘 돼 있습니다. 용접은 잘 돼 있구요. 이렇게 닿지 말로 용접도 돼 있고 한데 아무튼 조금 뭐 가격 대비 이런 상태니까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번 자전거에 거치를 해본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우선 한 대를 설치했고요. 다음에는 3대까지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. 처음이라 좀 오래 걸렸는데 설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여러 방법으로 달려보면서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